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시 해오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데 왜 이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해오리 같은 경우는 목록의 구별이 없이 그냥 쭉 갔습니다 그냥 틀린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러면서 갔는데요 이제부터는 구문적인 것, 어휘적인 것, 독해적인 것으로 나눠서 갈 겁니다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강의들도 아마 다시 재촬영을 해서 이 목록에 맞춰서 넣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2020년 경찰 2차 8번 문제의 구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문법 문제였고요 여기 헤드풋 부분이 디귿이 붙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트 부분이 리을이 붙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디귿이 틀렸다고 잡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사실 성실한 학생들이에요 왜 성실한 학생들이냐면 배운 대로 했거든요 배운 대로 했는데 틀린 학생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바이 더 타임 뒤에 과거가 나오면 과거가 올라갔어요 바이 더 타임 뒤에 현지가 나오면 뒤에 미래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배워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바이 더 타임 뒤에 헤드피피가 나와? 아 이건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배워나 달라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것 같아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죄가 없어요 이 바이 더 타임이 갖는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운다고요 바이 더 타임 뒤에 현재가 나오면 미래 완료가 쓰이고 바이 더 타임 뒤에 과거가 나오면 과거 완료가 쓰인다 근데 이게 철책일까요? 이 구조가 철책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70%에는 적용이 되고 30%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 공식이 맞습니까? 70%에만 맞고 30%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theory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불완전한 공식이에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지만 모든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문법 문제에 지금 70%가 아니라 30%에 대한 내용이 나와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7대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6대 4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보게요 이제 By the time I had put together enough money I learned that a property developer had bought it and planned to turn it into a hotel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이게 왜 정답이냐 일단 이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head boat가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head pp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과거를 head pp로 표현하는 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지금 순간이 있습니다 now에요 지금 순간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분이에요 1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1분 전 1분 전을 기준으로 또 마이너스 2분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2분인데 마이너스 1분에서 1분 전인 거죠 1분 전을 기준으로 얘를 얘기할 때 이 일은 head pp가 되는 겁니다 45억 년 전에 있었던 일도요 그냥 과거로 표현이 돼요 하지만 1분 전을 기준으로 1분 전을 기준으로 또 1분 전에 있었던 일은 총 2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거를 표현할 때는 head pp를 쓴다고요 head pp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있었다 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의미의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알았던 기준점이 이 과거의 기준 시점이에요 내가 알았던 때를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가 샀다는 건 그 전에 있었어 샀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을 때 기준으로 산 게 그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head pp가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였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왜 by the time 뒤에 여기 head pp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오히려 과거가 쓰겠느냐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구조에 없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by the time의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by라는 전치사는 중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by라는 전치사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의미란 뭐예요? 이거 영향을 미치는 범위입니다 by가 갖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마감 시한이 있는 것들이 있죠 report 금요일까지 지출하세요 그러면 금요일 전만 영향이 미치는 범위예요 금요일 이후로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존재하고 있는 범위가 금요일 전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라는 해석이 나와 by에 이해 됩니까? 근데 우리가 by 7 그러면 7시를 기준으로 그 앞뒤에 무슨 일이 이런다고 생각하면 7시가 영향을 앞뒤로 한 10분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즈음에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한 시간을 두고서 그 제한 시간 이전을 의미할 때는까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 근처라고 얘기하면 그 근처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즈음에라는 뜻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by the time이라는 건 즈음에 무렵에라는 뜻이 나올 수도 있고 몸 말 때까지 몸 말 때까지라는 의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죠? 이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 한번 볼게요 however by the time you have finished growing you only have 206 bones 여러분이 완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고쳐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time you have finished growing 네가 성장을 멈추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요 보편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 보편적인 일은 보통 현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성장이 멈춰요 그럼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계속 성장해온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장해오다가 이 시점에 멈춰 이게 완료예요 이런 그림을 완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성장을 해와서 멈추는 시점이 이때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근처에를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by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장을 멈춰 성장을 해오다가 성장을 멈춰 이 시점 무렵에 너는 206개의 뼈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by the time에 현재 완료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도 현재가 쓰이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예문을 찾을 때 이 서전 저서전을 많이 찾아요 그래야지 풍부한 예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by the time 관련된 건 너무 많아서 그냥 캔브리지 어드밴스드 러너즈 딕셔너리 캔브리지 사전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게임은 거의 all but over 거의 be over 끝나다야 거의 끝났습니다 by the time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던 즈음에 그냥 우리가 도착했던 즈음이 과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 그 즈음에 끝났다 끝났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y the time 과거 쓰였지만 주절에 과거 쓰였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most babies can feed themselves by the time they are a year old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을 먹을 수 있다 혼자 먹을 걸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 살쯤 되는 무렵에 그럼 한 살이 되는 쯤 무렵에 먹을 수 있다 그냥 보편적인 사실 표현하기 때문에 현지시를 쓴 겁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it was dark by the time we arrived at the station 우리가 열차역에 도착하던 시점이 있어요 과거의 시점이죠 그 시점 무렵에 있었던 것도 과거로 표현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가 열차역에 도착하던 시점에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by the time 과거 쓰이면 주절에 과거을 알릴 수 있냐고요? 헛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보여야 돼 by the time we had climbed to the top of the hill we were covered in sweat 캠브리지 사전에 나온 예문인데요 by the time 뒤에 과거 완료가 쓰이고 주절에 현장에 나왔어요 주절에 과거 나왔어요 시험문제랑 똑같죠 시험문제랑 똑같은 시점에 치죠 이게 왜 가능한지 보자고요 보세요 지금 이 꼭대기 정상에 뭐하는 게 있어? 정상에 도달한 시점이 있어요 그럼 정상에 도달하려면 계속해서 뭐해야 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에 도달한 시점이 과거 시점이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어 이게 헤드 클라임드예요 알겠어요? 헤드 피피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과거의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시작해서 이때까지 온 거 과거 완료죠 이해 됐습니까? 근데 이 정상이 도달했던 시점 무렵에 이 불협이니까 이걸 뭘로 표현해요? 과거로 필요한 거야 우리는 땀으로 덮여 있었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그림하고 맞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실제라는 것도 제대로 배우면 영어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by the time we get there Jim will have left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도착하는 시점이 있어 도착하는 시점이 미래야 미래 도착하는 시점이 미래고 그 다음에 이 전에 떠나서 Jim이 이때는 없을 거야 이게 미래 완료야 그래서 by the time에 그 여기 현재형이 쓰였지만 미래의 미래가 된 것이 쓰이면 이게 미래의 시점이 기준이 되고 그 전부터 뭐 해왔을 때는 will have a pp 형태가 쓰일 수 있다 그냥 전형적인 공식에 맞는 문장인 거죠 그죠? 이 그림하고 매칭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had lost his hair by the time he was 25 by the time 뒤에 과거 그 다음에 그 주절에 과거 완료 이것도 전형적인 공식에 맞는 건데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맞는 것도 이거 그림 그려보세요 여기 기준이 될 시점이 있어요 기준이 될 시점이 뭐가 있습니까? 25살이에요 25살이었던 시점 이 25살이 되던 시점 무렵에 그는 머리카락을 잃어왔는데 이때부터 머리카락을 잃기 시작해가지고 쭉 잃어왔다라는 얘기를 he had lost로 표현한 거야 과거 완료로 표현한 거죠 그림이 다 똑같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그림을 갖는 이 두 개가 그 공식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공식에 맞는 그림일 뿐이고 우리가 봤던 거는 뭐 뭐 해왔는데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했던 것들은 정반대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이것 좀 더 보고요 다시 그 문장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But by the time I had put together enough money I learned that 보세요 이 시점이 있어요 과거의 시점이야 이 시점이 뭐야 충분한 돈이 뭐였어요 알겠어요 충분한 돈이 뭐였어요 그럼 돈을 모아온 것은 과거부터 쭉 모아왔죠 이게 head put together 한 겁니다 이 무렵에 이 무렵에 나는 뭐 했어 알았어 이 무렵에 뭘 알았어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미 샀다는 거 알았어 이 알았을 때보다 이전에 샀다고요 이해 됐습니까? 이 그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건데 60% 또는 70%의 일관성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걸 공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편하죠 60-70%를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30-40%의 예외가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식지기랑 비슷한 겁니다 엄발의 오줌 눈기랑 비슷하다고요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죠 나중에 역교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는 안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냥 시재를 가지고 그냥 시재만 제대로 가르쳤다고 하면 시재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한 가지 더 걱정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완료라는 개념을 이어 온 거 그죠?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거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신스 뒤에 신스가 뭐뭐 이래로란 뜻의 신스예요 뭐뭐 이래로란 뜻의 신스 때문에 신스는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래로란 신스일 때는 뒤에 보통 과거 난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1차적으로 배우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신스 뒤에 이래로란 뜻일 때 무조건 과거만 나와 이거 틀린 거예요 현재 완료도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문제점은 과거 나올 때하고 현재 완료도 나올 때 뜻이 똑같다고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하나를 더 가져와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이 캠브리지에 나온 예문이고 첫 문장은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입니다 It's been an age since I saw her has been이에요 오랜 시간 이어 왔습니다 내가 그녀를 봤던 때 이래로 위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거는 현재 완료는 무조건 지금 시점이 기준이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러면 이때부터 과거 오랜 시간 이어 왔다가 이제 has been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 내가 so her 했다는 거야 그녀를 봤던 과거의 시점이 있는데 그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가 오랜 시간 이어 왔어 라는 것이 이것이 갖는 그림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녀를 과거에 한 번 보고 오랫동안 못 봤다 라는 얘기가 이 문장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에요 오랫동안 못 봤다 근데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왜 현저어제가 쓰였을까 똑같을까요 밑에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왔어 이게 has been이에요 똑같아 근데 have seen heard이라고 했잖아 그녀를 보아 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왜 현저어제가 쓰였습니까 현저어제가 쓰이면 과거부터 계속 보아 온 거야 이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거예요 이게 has seen이에요 그녀를 보아 온 게 오래됐다는 얘기야 만난 게 오래됐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만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 못 봤다 오랫동안 못 봤다 오랫동안 만나왔다 완전 다르죠 의미가 이해 되십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취재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하셔야지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귀찮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응용이 되고 그래야 잘못된 공식으로 인한 피해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는 만큼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터넷 강의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공식이라든지 고구마 같은 강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잘 끼워서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공시해오리 첫 번째 구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소 공부 고구마 양주 순 kuin 집에서 모 性 ь